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2월 20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오늘 제 옆에는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막 주식시장이 또 출발을 좀 해서 한번 지수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출발을 좀 해줘고요. 0.76% 상승하면서 이제 눈앞에 2600고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앞자리가 좀 약간 또 바뀌었으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2600에 근접하는 그런 오늘 좋은 출발 보였고 상승 종목이 500개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출발 오늘 오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뭐 0.34% 정도 올랐으니까 이렇게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860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8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일단 좀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닥도 한 2배 정도 많은 좀 상승 종목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100조를 넘어선 이후로 엘제앤솔과 2등 경쟁이 치열한데 둘 다 지금 100조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이좋게 계속 경쟁을 펼치고 있고 오늘 삼성인자도 좋지만 삼성인자 우선주가 한 1.3% 오르는 것도 또 눈에 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은 보니까 에코프로 비엠과 어제 에코프로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좀 보압이고 요즘에 가장 뜨거운 회사는 뭐니 해도 HLB인 것 같아요. 코스닥에 그래서 오늘도 1.5% 가까이 올랐고 거기에 또 LS머티리얼제 랠리도 뭐 여전합니다. 이제 시총 3조 원대 넘어서 오늘 한 7% 가까이 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정말 이게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양시장 모두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사실 또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와 나스닥이 또 의미 있는 1만 5천 원을 좀 뚫었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환율은 좀 반영이 안 됐는데 NDP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빠졌기 때문에 환율은 약간 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환율단이 아직까지는 1,300원대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강하게 깨져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250까지 좀 빠르게 내려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보다 좀 늘어난 상황이긴 한데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막 강하게 며칠 들어오다가 지금 좀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요일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면 목요일날 이게 반영이 될 테니까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제 또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또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 무난하게 2,600선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업턴에서 이제 그 부분이 초기라고 좀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열어둘 수 있는데 이게 또 동시에 2분기면은 피크아웃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수는 올라가지만 일부 좀 청산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조금 이제 주식과 현금의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나가시는 작업을 이렇게 좀 분위기 좋을 때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너무나도 좀 좋은 시장이다. 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수가 미국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고 뭐 한국은 사실 많이 못 올랐지만 이제 2,600이란 또 부담이 있는데 넘어가더라도 거기서 흥분하기보다는 또 현금할 건 하고 그래도 이 주가 지수 상관없이 못 오른 기업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쪽은 또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좀 의견인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근데 확실히 눈에 가장 들어오는 업종이 딱 보여요. 바로 태양광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태양광이 아주 불을 뿜어버렸는데 맞습니다. 뭐 퍼스트솔라라든가 이런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결국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가 꺾이면서. 네. 사실 그동안 태양광도 정말 안 좋았죠. 특히 하나솔루션이 이게 5만 원에 있던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악이 났었었다가 네. 지금 이제 다시 4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오늘 한번 업종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가장 강한 업종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신재생 쪽이 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태양광 쪽이 뭐 두자일수 이상 급등 나온 종목군들도 상당히 있었고 러셀이천도 상당히 좀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쪽이 상당히 좀 강했고 또 OCI 쪽에서의 태양광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폴리실콘에 대한 계약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서 일단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여전히 해운 쪽에서 특히나 하림이 또 오늘 20% 때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수 관련된 쪽에서의 이벤트들은 좀 연속성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이전에 계속적으로 좀 반도체 쪽에서 이제 또 신기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린 리소스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쪽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NFT나 STO 쪽에서의 또 한국거래소 발표가 있고 또 호박이라는 첫 번째 청약이 지금 3대1까지 청약 금액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일부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또 현대차에서 테슬라의 이런 충전 방식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전일에 이어서 좀 나름대로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은 좀 테마성 장세보다는 좀 묵직하게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런 수급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적고 또 묵직하게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제 지수가 미국 증시가 강한 동안 우리나라 사실은 이게 대형주들은 좀 부진했거든요. 굉장히 좀 답답하고 특히 삼성이지만 봐도 이제 위를 열듯 말듯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정거점 돌파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그렇게 막 화끈한 모습은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다 보니까 약간의 테마성 종목도 아니면 신규 상장주들이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 막 하루에 이렇게 급등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기존의 패턴과 다르게 좀 묵직한 기업들도 좀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좀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올라가는데 오늘도 보니까 해운쪽이 좀 안 좋은 게 그런데 결국 페노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림제주나 이제 하림의 주가는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수주체가 페노션이다 보니까 그런데 방금 이제 조회 공시 요구를 좀 했고 페노션이 아마 이제 곧 공시를 하겠죠. 답변 공시를 할 텐데 그 유상자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최대 3조원까지 유상자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이게 페노션 시총이 2조예요. 맞아요. 2조짜리 회사를 3조원 유중하면 그 주주분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일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페노션도 돈 잘 벌고 있거든요. 잘 버는데 뭐 HM의 인수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결국 하림이 대주주인데 이게 하림 같은 경우 지분율이 54%니까 물론 하림도 조단이 돈을 대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주주들한테 손을 빌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가 빠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심기가 좀 불편하신데 그런데 다만 이제 아직은 회사에서 확정 공시를 좀 안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3조원이라는 건 최대치 같고 그 정도 할지 뭐 아니면 1조원대를 할지 그건 아직은 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공시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좀 이게 하림은 좋은데 페노션은 좀 굉장히 주주분도 요새 해운업 좀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좀 동참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사실 페노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엔 승자의 저주로 지금 시장이 보는 건지 주가가 어쨌든 좋지는 않잖아요. 일단 뭐 HMM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조금 너무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수 시기가 좀 업황이 안 좋을 때 하는 게 베스트고 뭐 이제 인수하고 이제 그 버티기만 한다면 상당히 좀 좋겠지만 어쨌든 할인도 상당히 무리를 하면서 이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BDI 지수는 최근에 이제 12월 초에 좀 급등을 해서 피크를 치고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SCFI 지수는 이제야 좀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홍해 같은 이런 단발성 이슈를 제외했을 때 수요단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사실 그쪽이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인수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사실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더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이제 물동량 좋아지고 당연히 이제 페노션과 인수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향후 좋아졌을 때는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주분들이 사실 좀 환호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하림 쪽도 지금은 급등이 나오지만 아마 인수권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좀 차익 매물들이 상당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너무 뭐 이게 극가극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해운주는 페노션이 조금 좀 부진하게 움직임이 좀 나와서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HM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가는 반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어쨌든 오늘 좀 좋은 모습으로 일단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확실히 오늘은 신재생 그러니까 업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그래도 좀 이게 굵직한 업종 중에서는 맞습니다.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오늘 보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두산바켓도 한 6%나 올랐고 오리온이 오랜만에 4%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소외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요즘에 캐터필러 주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경기 민감주나 약간 이렇게 소외받은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면 시장은 확실히 좀 견조한 상태에서 순환매가 지금 잘 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뭐 이대로만 좀 전개된다면 오늘도 좀 무난하게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는데 결국엔 어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분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일단 보니까 양도수에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멘트는 하신 거는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약간 하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나야 됩니다. 멘트가 멘트도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사실 배당락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배당락이니까 사실상 다음 주 화요일이죠. 26일날 주주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냐 아니냐가 이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결론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밖에 좀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되게 좀 촉박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막판에 또 결과가 나오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아무래도 원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지금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으니까 이거 만약에 결론 안 나면 또 이거 불을 봐도 뻔합니다. 코스닥도 급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신망.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된다면 어쨌든 안도 랠리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연초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남은 3일 동안 좀 빠르게 정부에서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들 몇 개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수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확정은 아닌데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듯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 주가 못 간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엔비디아 못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닉스가 시장에서는 지금 보는 게 지금 하이닉스 밸류가 거의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당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PBR 밸류로 보면 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좀 둘 간에 약간 그런데 아직도 하이닉스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좀 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이 격차를 유지하면서 올라도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약간 좁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좁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묵직하게 반도체 쪽을 보신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노리시는 것도 저는 전혀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사실 내년 초에 퀄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좀 뭔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기사가 나오면은 그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그 흐름들은 충분히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어쨌든 ACBM 쪽이 수요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쪽에서 전부 다 감당이 아마 안 될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가 삼성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대장이 이제 하이닉스라는 인식으로 이쪽이 좀 강했는데 그게 이제 같이 나눠먹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삼성 쪽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서 뭐 17만 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좀 상단에 왔고 뭐 15만 원, 16만 원부터는 좀 상당히 매물 부담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속도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마 핑퐁핑퐁하면서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상방룸은 삼성전자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항상 삼성이 앞서가면 하이닉스가 쫓아왔고 맞습니다. 갭을 좀 매꿀지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최태훈 SK 회장님이 그 이제 어제 뭐 약간 발언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반도체는 확실히 락바텀 통과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걱정은 그거래요. 약간 이 수요가 확산되기보다는 일부 수요만 좀 있는 것 같다. 약간 이제 AI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그 수요가 확실히 확산이 돼야지 이게 또 오래 갈 텐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좀 걱정하는 분들 중에 좀 얘기하는 게 찐 수요 맞냐. 진짜 찐 수요 붙어야 되는데 그건 솔직히 모르겠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도 이거 뭐 하이 애국폰 그러니까 애국 소비 영향도 있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검증이 내년 초에 또 펼쳐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요가 괜찮으면 또 랠리가 이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붙지 못한다면 이제 치태훈 회장님의 약간 걱정처럼 좀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좀 체크해보시고 다만 이제 뭐 바닥이라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업황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이의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서초구가 평일 그 이제 아니 원래 일요일날 대용마트가 2주에 한 번씩 쉬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쉬는데 지금 보니까 서초구는 이제 평일에 쉬는 걸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니까 평일로 좀 쉬게 되면 한 4% 정도 성장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 좀 쉬는 날 가게 되다 보니까 평일보다. 근데 이제 대용마트 갖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주가가 어쨌든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모멘텀으로 하도 올라가면 좋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대용마트 쪽은 이게 구조적으로 참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과 뭔가 좀 약간 가운데 좀 막혀 있어서 많이 껴져 있죠. 좀 꼬여있는 그런 느낌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대용마트들이 이런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키우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수요가 뺏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뭐 평일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에 과연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좀 사실 물음표가 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정말 완전 소외가 되어 있고 사실 백화점조차도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 네. 백화점도 너무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이슈가 또 우리가 또 삶에 너무 익숙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좀 반짝임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려면은 정말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의 뭔가 이제 그 같이 병행하면서 이 점유율 자체를 굉장히 좀 올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자료들이니까 찾아보니까 저 같아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마트 간지 꽤 됐거든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안 가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 냉장고에 사놓고 좀 약간 넣어놓고 일주일 집 미리 사놓고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요즘엔 그냥 아이 뭐 한 끼 간단히 먹지. 뭐 나가서 먹든가 아니면 그냥 당장 필요하면 저기 슈퍼마켓 가요. 가서 그냥 가볍게 사오고 그냥 한 끼 먹고 그러니까 또 더욱더 핵가족화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구조적으로 참 이게 대형마트들이 인구 구조의 변화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구조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평가절화하는 게 아닌가 그게 좀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번 뉴스가 좀 단기적으로는 또 좋은 또 호재가 좀 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어제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러시아 법인 이제 매각한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일단 현대차나 기아차 주주분들은 좀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건 좀 감안을 해 주세요. 4분기에 영업의 손익에서 4,700억 현대차 기준 기아가 1,400억 정도. 이례성입니다. 이례성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손실이 일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연간 순이익의 현대차 4%, 기아 2%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엔 러시아 지금 사업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매각 자체는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다만 그 주당 배당금 있죠. 배당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이익의 몇 프로를 떼어주는 거니까 배당은. 그런데 그게 현대차 기준으로는 주당 한 300권 그다음에 기아 기준으로는 88권이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약간의 배당금이 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되 다만 근데 오늘 좀 주가는 어떤가요? 자동차 주도. 요새 정말 현대차 보면 왜 한숨이 나오셨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좀 힘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아는 9만 원 넘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기아에 비해서 현대가 너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사실 기아가 9만 원이면 현대 같은 경우도 20만 원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은 아쉽긴 하고요.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이런 쪽이 기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마 이제 뭐 24년 대선이 있는 시장에서는 미국장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시장들이 여전히 유지가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따라가면서 아마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묵직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너무 제가 봤을 땐 실적보다는 약간 테마성 장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장세는 조금 펀더멘털 중심에 왜냐하면 펀더멘털 중심이었다가 이제 테마성으로 옮겼다가 펀더멘털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시장들이 좀 자주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테마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묵직한 기업들을 미리 좀 선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워낙 픽아웃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올해 내내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내내는 오히려 자동차 출연량은 계속 좋아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산업이 과연 그렇게까지 수요가 둔화가 나올까라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아마 굉장히 좀 또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거시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마 해외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목을 또 일부 잡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는 참 주가는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배당을 많이 줘요. 기아도 굉장히 많이 주고 우선주만에 현대차 우선주가 중간 배당 제하고도 한 7%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배당주로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배당도 배당인데 일단 올라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어쨌든 약간 이제 러시아 쪽은 어쨌든 불확실성은 해소되지만 4분기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손실은 잡힐 수 있다는 건 주주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잠깐 OCI 아니 OCI 홀딩스 얘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제가 OCI 홀딩스가 이번에 공급 계약 매장 회사를 보니까 미국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 이제 아마 모듈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OCI 홀딩스랑 되게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폴리쉬리컷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OCI도 뭐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많이 봤고 그런데 결국엔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건 이제 이게 신호탄 아닌가 진짜 중국산은 이제 진짜 안 쓰겠다. 신장 위구로 그 규제도 있지만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OCI 홀딩스의 폴리쉬리콘이 중국 거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싼 거 쓰는 게 맞는데 이 비싼 거 썼다는 건 결국 중국을 배제하겠다. 나는 그걸 진짜 이제 증명이 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뭐 폴리쉬리콘 가격으로는 사실 중국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치킨게임 했을 때도 워낙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OCI 빼고는 다 사실 사장이 됐잖아요. 네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태양광의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이게 중국의 이런 부분으로 사실 캐파를 다 메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을 좀 배제를 하게 된다면 그 기타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OCI가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이런 폴리쉬리콘 순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높죠. 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OCI 홀딩스도 좋고 하나솔루션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태양광에 정말 봄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한번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이슈 중에서 어제 BOJ가 열렸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에나 강세기의 한국 증시가 좀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본이 워낙 보수적이니까 당장 바꾸겠냐. 근데 결국 그대로 됐고 결국엔 지금 일단 상황을 주시하겠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피벗을 했어요. 일단 농구로 치면 나는 방향을 딱 바꿨는데 지금 우에다 총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타이밍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바꿔서 여기서 3점 순 넣을까? 아니면 저기서 2점 순 넣어야 되나? 약간 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방을 좀 주시하는데 아마 피벗은 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방향이 피벗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할 건 같은데 일단 내년 4월에 또 춘투가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춘투에서 보통 임금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임금 상승률 보고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저는 그때는 바꿀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를 자극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은 일본도 지금 그렇게 급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예의주시하는데 그런데 일본도 좀 약간은 좀 그랬던 게 이 비오제 열리기 전에 좀 군부를 지펴놨거든요. 마치 뭐 바꿀 것처럼. 정작 해놓고는 액션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기밋했는데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엔화는 좀 강세로 갈 거라는 전망들이 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로 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인하 부분을 유지하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방향성 지금 수출 쪽으로는 사실 수혜를 많이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막 재미를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방향성을 바꾸면서 좀 키높이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쪽도 방향성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이슈들 한번 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좀 시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아주 좋은 분위기 20포인트 정말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산타가 오실 텐데 진짜 주식 시장에는 산타가 오고 있어서 좀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이제 광고 좀 보고 와서 또 한번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590 이제 10포인트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2600. 근데 이렇게 최근에 좀 올라도 우리나라 정신은 좀 답답한 게 아직도 연중 고점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좀 넘어갔으면 좀 좋겠고 오늘 0.88% 비교적 크게 오르고 있고 오히려 출발보다 상승 종목이 100개도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르게 반등하는 아주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4포인트로 지금 3일 연속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0.7% 가까운 상승세고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아직은 큰 변화는 없지만 일단 현대차가 좀 정신 차리나요. 지금 1% 넘게 오르네요. 자동차가 좀 힘 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주인공은 태양광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8.5% 두산바켓이 6% 오리온이 11월 실적 발표한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명절 차이 때문에 약간 역성장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뭐 일수 차이니까 어쨌든 증권과 평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3.8% 정도 좀 오르는 것 같고 HMM이 2.7% 삼성전자하고 최근에 좀 이슈가 안 좋은 게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2% 올랐고 반면에 코스피에서는 에코프롬 어티가 한 2.7% 한국타이어가 마이너스 1.5%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0.1% 뭐 이 정도 빠지고 있어서 거의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역시나 오늘도 LS 모티리얼즈에 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티비나 넥스틴 HPSP 고형 반도체가 여전히 좀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JYP가 어제부터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일본 현지 보이그룹 이제 아마 결성이 좀 된 것 같은데 반응이 또 뜨겁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모처럼 이슈로 주가가 좀 급등했고 그래서 엔터주들 분위기도 괜찮고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거는 HLB가 제일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시총 상위기업 중에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바이오주들이 진짜 뜨거웠거든요. 특히 HLB는 왜 저렇게 급등할까? 저는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면 금리도 있고 다음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잖아요. 최대 행사 중에 하나죠. 바이오 쪽인데 근데 저는 지난 몇 년간 바이오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투자는 너무 어려운데 지난 2년간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바이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몇 년에 좀 좋게 보셔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요. 바이오를 한다면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ETF도 많잖아요. 어느 게 좀 좋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기업을 선정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장으로 가신다면 ETF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좀 선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국내에서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집중돼서 임상 결과가 나온다거나 이제 발표하고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 내에서 조금 이제 단기적인 이슈를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바이오 쪽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 안에서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묵직한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적전하고 이런 쪽보다는 그런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돈도 물면서 하는 그 바이오들 네.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도 이제 이런 바이오 쪽이 워낙 눌리다 보니까 좀 실적이 안 나왔던 쪽 특히나 뭐 삼바 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뭐 CDMO 쪽 다 박살날 때 혼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기세를 타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성장주 쪽에서도 사실 바이오 쪽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총도 큰 쪽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묵직하게 느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지만 이쪽이 또 갈 때는 굉장히 화끈하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도 바이오 쪽은 이제 너무 눌려있었고 사실 이제 근데 개인 투자하면서 접근하기가 워낙 어려운데 뭐 읽어봐도 솔직히 내용도 잘 모르겠고 용어들이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모르면 투자 안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모르는데 바이오 좋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숫자가 나온 바이오들도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대용주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3년 12월 20일 이제 오프닝별 라이브는 저희가 다 전달해드렸고 저희의 바람은 오늘 끝날 때까지 이 분위기가 좀 끝까지 좀 잘 이어져서 마무리가 마무리까지 좀 잘 됐으면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 봐서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원래 또 마이크론 CU가 워낙 약간 낙관주의잖아요. 항상 보면 좀 발언이 세요. 근데 이번에도 좀 센 발언을 해줄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제 관심 있게 보겠죠. HBM 어떡할 거냐. 왜냐하면 3사 중에 제일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마이크론이. 그래서 반격을 할 건지 또 레거시라고 그러죠. 전통 반도체도 좀 살아나고 있는지 이제 많은 힌트들이 나오니까 결국 우리나라 내일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랠리 연장 여부는 마이크론한테 좀 달려있지 않나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내일 새벽에 그 이슈까지 좀 체크해보시고 내일 오전에 이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본부장님은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